제 5강 바로 그거야 문장 압축입니다. 컴퓨터의 저장 공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을 압축이라고 하는데요. 자료를 저장할 때는 코딩 즉 압축을 하고 보여주거나 검색할 때에는 디코딩 즉 압축 해제를 함으로써 컴퓨터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인터넷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단어와 문장에서 같은 패턴을 찾아 간단히 줄여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압축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